한화그룹이 방산과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사업을 분리하고 사업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기업 한화비전과 차세대 반도체 장비 사업을 담당하는 한화정밀기계를 분리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3사 중심의 방산기업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인적 분할을 통해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사업을 담당하는 신설법인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지주를 설립합니다. 신설법인은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를 100% 자회사로 두게 되고, 인적 분할 후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지분을 각각 33.95%씩 보유하게 됩니다. 기업 분할 완료 후에는 한화비전과 합병해 사업 지주사로 새롭게 출발할 계획입니다.